안녕하세요 와 된다 된다 심바 룸바 로또 1등 화이팅 하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꼭꼭꼭 눌러주세요 와 한주를 또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로또에 당첨되는 희망을 또 품겠습니다 와 띠별로 열두띠 불러드리겠습니다 와 자 용띠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용띠 2번 22번 34번 토끼띠 4번 24번 37번 범띠 5번 25번 36번 소띠 8번 18번 24번 지띠 9번 33번 38번 돼지띠 3번 33번 41번 개띠 1번 21번 41번 닭띠 6번 26번 45번 원숭이띠 10번 31번 39번 양띠 12번 22번 35번 말띠 7번 27번 33번 뱀띠 14번 24번 43번 와 다 불러줬습니다 하하하 다 불러줬습니다 응 근데요 띠별로 좋은게 있다 보면 다 좋아 근데 맞질 않아서 그랬지 하하하 그래도 3개씩은 맞아야 되는데 뭐 하나씩만 맞아 에이 띠별로 그래도 띠로 2개씩은 맞아야 그래도 좋은데 말이야 하하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래도 2개씩은 맞고 3개씩은 맞아야 되는데 띠별로 그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하 내가 보기에는 야 소띠도 괜찮고 원숭이띠는 별로고 보자 자 돼지띠도 괜찮고 뱀띠도 괜찮고 쪼디...! 닭띠도 괜찮고 와 말 띠도 괜찮네요 하하하하하 잘 돼야 될텐데 말이야 하하하하 잘 나와서 노트에 꼭 이렇게 적어서 하면 또 압니까 또 1등 맞을지 행운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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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대룡의 8개의 번호 오리지널 불러드리겠습니다 와 된다 된다 심바 롬바 로또 1등 당첨되길 기원하면서 8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8번, 12번, 18번, 24번, 33번, 36번, 41번, 45번 와 8개의 번호 다 불러줬습니다 꼭 1등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하하 얼마나 좋아 또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좋은 마음으로 딱 기다리면 또 혹시 압니까 또 1등 될지 된다 된다 심바 롬바 로또 1등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